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. 경북교직자협의회가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. 제30회기 경북교직자협의회 제9회 연합수련회가 경북의 교회여 함께 일어납시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. 이번 수련회 좋은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, 장로님들, 사모님들이 큰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. 이번 연합수련회엔 주다산교회 권순욱 목사와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,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